띄워줬어 여러분 모이세요? 왜 모이죠? 각팀 자 첫번째 순서부터 어필 시작 네 저희 하트팀 모여주세요 힙합팀 힙합! 뒤로 뒤로 저희 하트팀은요 일렉트로닛 네? 비트밖에 안 돼요 힙합 힙합! 힙합을 여러분이 만능 장르를 보여드리면서 뭘 했나요? 비트박스 말고 랩! 노래 비트박스까지 좀 더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방면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재능과 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저희는 실력보다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가요? 그렇죠 실력도 좋지만 실력보다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 둘 셋 하트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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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눈물샤오티 눈물샤오티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희 스마일팀입니다 스마일팀이요? 네 스마일이요 무슨 피아노를 이용해서 애절하고 아니요 느낌의 투표율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뭐야? 넷 발라드 맞으셨죠? 넷 발라드죠 샤워엘 샤워 어디서 열람을 받았죠? 샤워샤워 눈물샤워 뭐하는 짓입니까? 빠른 추로 축하드립니다 하트팀이 스마일팀 스타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팀. 장윤정 선배님의 이따요 이따요 이따요를 저희만의 아쿠스틱 버전으로 케이스 맞고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는 직접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하고 편곡을 하고 저희도 저희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투표가 세상을 바꿔줍니다. 저희 다음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에너지패이팀! 에너자이저맨! 넌 이제 자이저맨! 에너자이저맨! 마지막 다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미 저희 또 이렇게 1위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지 않았나 싶고요. 카메라 잡아주신 SFG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딱히 뛰놀아주신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1위를 축하 속에 이렇게 소름 돋는다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아아 이게 팀 진짜 뻔뻔하다. 역시 뽕짜인가요? 멤버들의 마음을 들게요. 농담이었고요. 투표 많이 해주세요. 크라운팀! 파이팅! 파이팅! 팀 화이팅! 뭘까요? 뒤로 좀 뒤로 좀 뒤로 좀 자 다음 토요일 방송에는 자 아픈 동진이와 그 다음에 저랑 오늘도 다 나와서 나타날 테니까 토요일 지켜봐 주시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나요? 뭐 있습니까? 뽑아주세요 나가 나가 오늘 마무리는 순간이니까 MVP가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오늘 MVP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시야 앞에 나가서 단독캠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수영씨 은근지저 기록을 해가지고 와요 네 저요